대구시 민생사법경찰관은 지난 두 달 동안 노인 요양시설 먹거리 관리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습니다. 노인 요양시설과 식품 납품업체 110여 곳을 대상으로 안전한 먹거리 공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한 한 곳과 식육 판매업 준수사항 위반 두 곳, 영업신고 없이 식자재와 식육을 판매한 업체 세 곳 등 총 여섯 곳이 적발됐습니다. 대구시는 여섯 곳 가운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한 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으며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자재를 판매한 두 곳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